저는 탈북자입니다. 반복도 무사해서 태웠습니다. 절대 북한에 잡았다는 말 하지 마.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. 안 된다니까요. 네 북한에. 하지 마. 아이고 다시 마시겠습니다. 순철 씨 우리. 교회에서 아는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뭘 잘 됐습니까? 순철 씨는 매번 순철 씨가 잘 보면 하나도 없죠. 그게 잘못이에요.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는 거. 우리 지금 목숨 내걸고 이까지 와서 죽으라 배달해가지고 5,000원 받겠다. 이까지 와서. 야.